지난 제외국민 모의선거는 홍보부족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제외국민의 70%가 오는 2012년부터 도입되는 제외국민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GH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월에서 9월 만 19세 이상의 제외국민 유권자 1,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제외선거 등록과 관련해 영주권자의 69.2%가 등록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했고 등록신청 의사를 밝힌 사람 가운데 96.2%는 투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. 국외일치 체류자의 경우는 국외 부재자 신고 문항에서 지난해보다 10.4%나 높아진 69.9%가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제외 유권자들은 또 공명선거 전망에 대해 72.8%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으며 제외선거에 대한 인지도 역시 지난해 63.9%에서 12.5%포인트 오르면서 76.4%를 기록했습니다. 제외선거 전망에 대해